경기도 의정부시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꿈학교인데요.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정훈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의정부시에는 탈북 청소년과 북한 여성 중국 출생 자녀들이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대안학교 한꿈학교가 있습니다. 한꿈학교는 통일부사나 하나지단이 선정한 우수 대안학교로 현재 15세부터 31세 학생 43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였지만 탈북한 여성의 입국이 늘면서 그들의 중국 출생 자녀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지만 분단의 긴 세월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학생들은 소통을 위해 한글과 컴퓨터를 먼저 배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의 대안 이런 퍼덕 같은 게 있잖아요. 간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치러내주고 남을 많이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려야 싶어요.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작은 꿈도 가졌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고맙습니다.